대단해요. 다음에 우리 미경씨. 우리 미경씨는 항상 밝아요. 밝고 어디 가나 항상 명랑하고. 섹시한 면도 좀 있고. 이 여자들은 이게 문제야.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끼면 되는데. 됐다. 자 인사 좀 잠깐 해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미경입니다.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요. 저 이 옷에 있는데 절로 얼굴들 못 본 적도 많고. 아는 얼굴들이 많아서 남의 집 같지 않아요. 저희 큰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런 자리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고장에 이렇게 크고 좋고 너무 시설이 잘 되어있는 연습실이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. 좋은 일 있으면 다들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. 저는 바로 이 뒷골목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. 조용히.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형제 너무너무 존경하는 김은영 씨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. 선생님 앞에서 연주하려니까 시험 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딸려요. 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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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yeah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